새벽 4시에 일본인 친구에게 날아온 초대장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헬로우 헬로우 랑크탄노시 쏘리 아 요 웰컴 헬로우 헬로 나이스 미쥬 한국인 찾아요 한국인 있나요? New Japanese friend 안녕하세요 She can talk Korean very well 오 오케이 She is new human pappago 아 new human pappago 아 오케이 저는 한국인 하고 일본어 잘해요 You are Japanese? 네 아 오케이 And you remember Oro Oro 아 아 나 일본어 그걸 카드로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번역해드릴게요 제가 아 뭐야 오로우님은 일본어 아예 할 줄 몰라요? Oro도 유 방패야 아 김부르 어 This movie It's so funny 오 오 That's why I'm so excited 나 정말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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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국말 많이 들었는데 It's so funny It's so funny Yeah It's so funny Yeah She's a YouTuber? Oh yeah Ah Nice to meet you Me too It's okay Yeah Oh okay Ah 같이 노력하는 사람 생겨서 너무 좋다 I asked one question, 김부르 Yeah yeah How percent she is Japanese? 100% 100%? 100% yes yes I am 100% 한국인 No Japane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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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100% Japane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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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100% You are Japane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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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한국인? Really? Really? Don't you really? I'm deadhan I'm a bo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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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I don't need to do tha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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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do that Oh That's world very Korean I'm a booster Kimblu, listen Yeah She's Korean Oh You are Japanese? Yeah How percent? She's Japanese 100% 100% I'm going to go to the gym Oh my god Hello I'm sorry I'm a liar It's content right? What is this? I'm surprised I'm surprised I'm surprised I'm a liar I meet today I'm surprised Really? Yeah She's Japanese Very very well Wow Ah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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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닌가? 한국인인 것 같은 느낌인데 한국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마 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같은 말만 반복하잖아 한국인인 척하지마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은 자유롭게 날거야 노래하며 점점은 한국인 같은데? 어 한국인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한국인인다 어떡하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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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신기한 사기꾼일세 요 놈 봐라 하하 하 하 선생님 아까 저한테 그렇게 애교 안 부르셨잖아요! 약간 2022년 버전 한국인인데? 뭔가 2022년 버전이 된다고 말하네. 유행에 뒤처진 한국인이야 지금. Hey, please help me. Hey, one here, one here! 아, 멋있어. 오, 오셨구만. The last pill. 어, 나 주인이가 쟤예요. Hey, 김부. I asked again. She is how percent Korean? 그래서 몇 퍼센트 한국인인 것 같죠, 저는? 지금 거의 90% 아, 뭐야. 이거 90%냐 같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국인이야, 일본인이야. 빨리 얘기해줘.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한국인이라고 몇 번 얘기해요? 어, 뭐지? 한국인 같은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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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멀전시 코리안 퀴즈. Let's get it. 베리베리 파퓰러 인 서울. 3플레이스 토킹. Now. Bye. Go. Free. Here we go. Hongdae. Hongdae? Hongdae and... 어? You Japanese? You Japanese? You liar. You liar. 이 거짓말쟁이. 믿을뻔했네. 아니 서울에 유명한 거 세 곳도 못 불러?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오케이. 이멀전시 키즈 2. Yes, yes. 베리베리 파퓰러 인 재팬. 3플레이스. 3, 2, 오오사카 도저, 오키나와. 오케이, You Japane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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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일본에 정해졌어 이미. 뭘 어떻게 정해졌어. 어? 이게 뭔 보급이냐 이거? 터치해야 되나 이거? 오, 두 갠데? 오, 땅보급이다. 나도 피우공이다. 아, 너 정말 정말 일본어이라서 아, 너의 알고 있는 스트리머를 소개해드렸어. 아... But she's Japane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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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y, 타카사. 히즈 베이커. 히즈 베이커. 타카형 형도 속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넌 속았어. 아니 서울 유명한 거 세 곳도 모르는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하라고? 믿겠냐고 그거를. 잠깐만. 인스타 밀어. 인스타? 아, 인스타그램. 따라서 인스타 안 하는데. 오. 오. 좀. 오야한 사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치워야 돼? 어, 좀. 인스타 아이디 좀 타카상. 어휴, 세상에. 어휴. 나도, 나도. 나도 보고 싶어. 네, 타카상. 데스페이크 코리아 인스타그램. 아빠가 한국말 되게 잘해요. 저것마저도 거짓말인가? 지금. 아, 정답. 진실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유 라이어. 선생님, 여기선 저만 진실해.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는 잘했어요. 거짓말. 저는 왜 안 울으세요? 일단 믿지. 저 말투를 어떻게. 애초에 한국인이 아닌데 지금. 증명해. 아, 어뢰가 이따즈라시데로 떠받들은다. 그래도 한 명 더 생겨서 너무 좋다. 물론이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사이꾼들 사이에 고생이 많았어요. 고생하네. 일본말 할 때 너무 일본 사람 같아요. 오케이. 오, 나이스. 네. 어뢰. 아이씨. 어뢰. 치킨티누나. 저만. 아, 나이스. 어디에 있는지. 오, 마이가 어디에 있는지. 오, 마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뢰. 이래. 옐로 포인트. 옐로 포인트. 이. 옐로 포인트. 아마 이. 라이벤사. 프라이팬 투유. 아필해. 온다. 난100만. 우와. 즐거웠습니다, 블루님. 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이, 여기, 여기. 오마이갓. 아, 쏘리.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한국인 맞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랜덤 듀오로 만난 일본인이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오마이갓. 유하브 174프로아? 왓더 헬. 아, 리틀 페이머스 유튜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건이랑 구슬슬 장인으로 오게 된 탱야탱야라고 합니다. 아니, 뭐야. 아니, 인사를 준비해 오셨네. 보이지? 애 갖다 대는 위치가 다르잖아. 뭐야? 이 정도의 탄속이 맞는 거리를.